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과연 무엇인가 일단 이게 궁금하시죠. 배우자 상속공제는 간단합니다. 배우자는 상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부부가 남편이 있고 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가 있고 자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속은 밑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세대간의 이동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상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수평이잖아요. 수평은 상속이 아니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는 실제로 자기 몫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몫. 상속이 아니라 내 몫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100억, 200억, 1000억을 벌어도요. 아내가 그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일심동체로 해서 재산 형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을 하면 50%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가지고 가나 상속을 해가지고 사별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나. 그 의미가 상속의 개념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인들로 이렇게 치니까 상속세를 국가 입장에서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가지고 세금으로 어떻게든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 거는 상속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고 가는데 이 천은 수평의 이동이 개념이니까 상속 자기 몫 가지고 가는데 아 이게 상속이라고 상속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기도 그러고 그렇지만 죽었을 때 가지고 가니까 이거 상속세 내야 되는 가지고 가고 싶고 그러니까 국가가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그러면 내가 배우자가 가지고 간 몫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면 상속세 안 가지고 안 거둘게 그러면 공제해 줄게 공제해 줄게 상속세 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삼게 그렇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합의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입법 방향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재량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런데 너무 많이 만약 이거를 너무 많이 해주면 다 무한정히 해주면 100억 상속 재산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그냥 처가 다 100억을 가져가 그러면 전부 다 100억에 대해서 상속 공제를 해줘 그러면 상속세 못 가져가잖아요. 국가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상속세 안 내려고 어떤 식으로도 회피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꼴은 내가 못 버겠다. 그냥 그러면 30억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30억까지. 그런데 30억도 또 이렇게 보면은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만 하기로 한다. 왜? 자기 몫 가지고 가는 게 법정 상속 지분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만 내가 해줄게. 그런데 법정 상속 지분이 30억을 넘어가더라도 30억까지만 내가 하고 싶어. 왜? 내가 상속세를 가지고 갈 거는 내 몫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가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배우자 상속 공제의 개념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싫어라 해요. 왜? 상속세를 더 적게 가지고 가니까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상속세 상속 재산 가액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서 뭐를 빼줘야 되느냐. 채무 같은 거는 빼줘야 되잖아요. 공과금 빼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에 대해서 출연한 거 이런 거는 비과세 아니 과세 가액에도 안 넣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 진짜로 이제 과세할 가액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공제 같은 거를 빼줘요. 기초공제 빼주고 금융재산 공제 빼주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으로 이렇게 놔줬기 때문에 예금 같은 거 이런 게 놔뒀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예쁜 거예요. 예쁘니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꾸로 납세 상속인들은 이 금융재산을 자꾸 안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 이거는 안 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 준다 이거예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이렇게 해주면 상속세 어떻게 됩니까. 과표가 나오는 거.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에서 고박이 세율을 하면 그러면 상속세액이 나오는 거죠. 애기에서 이제 자진납부세액을 빼버리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애기에서 세율 같은 경우는 우리 상속세 세율은 1억이 있고 5억이 있고 10억이 있고요. 애기가 3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에 또 30억 초과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10%예요. 애기는 20%고 애기는 30%고 애기는 40%고 어떻게 됩니까. 애기는 50%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30억 이 구간이요. 예전에는 이제 40억 DJ 정권 때문에 40억이고. 이게 이제 40%였는데. 이거를 이제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춰버리고 세율을 높아버리고. 왜 그러냐면은 무기명 채권 외환위기 때문에 무기명 채권 묻지마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하고 증여해서 혜택을 준 만큼 상속세가 적게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율을 높여버리고 이거는 기준점을 낮춰버리고 최고세율 기준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묻지마 채권을 가진 사람은 상속세 혜택 받은 거를 그걸 누가 메꿨냐. 일반 대부분의 상속세 낼 사람들이 다 메꿨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지마 채권 같은 거를 함부로 발행하면 안 된다 이거. 누군가를 세금으로 누군가를 퍼주고 있으면요. 그 세금 공백을 누가 메꿔요. 다른 일반 국민들이 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생색은 누가 내요. 세금 위정자들이 쓰잖아요. 위정자들이 생색 다 내잖아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게 좋죠.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상속재산가액이 70억이다. 그러면 이게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이 상속 지분이 가령 이렇게 처하고 하고 자식이 한 명 자식 두 명 이렇게 세 명이다 하면 이게 이제 7분의 3이 돼요. 지분이. 그러면 과박이 7분의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배우자가 얼마를 받았겠느냐. 실제 받은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 받은 금액을 30억이다 할 때 그러면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는 국가가 인정을 해줘야 될 금액이 뭐냐 하면 30억이에요. 30억까지는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가령 35억일 때 과박이 7분의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억이잖아요. 15억인데 실제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30억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30억을 안 해주고 15억만 해줘요. 15억만. 15억만. 왜?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 이거예요.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만.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해주기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140억이다. 140억이다 하면은 7분의 3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60억. 그래가지고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한 받고 싶어가지고 60억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60억만 해주고 30억만 해줘요. 왜? 30억 한도 내에서만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35억인데 과박이 7분의 3 하면은 실제로 법정 상속 지분은 15억인데 3억밖에 안 봤어요. 어차피 내가 받아봐야 너희들 내가 살면 얼마나 살냐. 너희들이 이제 또 내가 죽으면 또 상속세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 필요 없다. 나는 3억만 가져가고 내 생활비만 날란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요. 국가가 5억 정도는 최소 해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 30억 내에서 법정 상속 지분 최소는 5억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자 상속 공재부는 활용하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배우자 상속 공재를 활용하면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분도 돌아가시면 이분도 돌아가실 나이가 된 거죠. 자칫하면 같은 애의 줄초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상속이고 이때도 상속이잖아요. 상속세 한 번 내고 또 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금융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체로 금융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아주 좋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금융재산은 배우자가 어머니가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어머니가. 왜? 국가는 상속세를 현금을 좋아해요. 현금. 그러면은 현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가지고 가서 다 내버려라 이거예요. 배우자 상속공재 많이 받아놓고. 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니까 어머니가 다 내버리면 끝난다 이거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총 썸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10억만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잠재가치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잖아요. 저거가 이렇게 됩니까. 낮은 게 있잖아요. 낮은 거는 어머니가 가지고 가고 배우자가 가지고 가고 높은 거는 자식이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왜? 이거는 어차피 자식이 가지고 자식이 더 오래 살잖아요. 어머니는 자식보다 덜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상속세액을 낼 생각을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토지는 올라갈 거고 건물은 감각상태부터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어머니가 가지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이 건물 평가가액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속세 공조를 배우자 분할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도 이거를 참조해서 이렇게 하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사망 시점에서 6월 이내는 꼭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상속세 신고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1년 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배우자가 분할한 내용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꽉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배우자 상속 공조를 안 해줘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요.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해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몫이 배우자 몫이 얼마인지를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정 상속 지분이다. 이렇게만 이래가지고 지분으로 등기를 하면 실제 나중에 협의 분할을 해버리면 원래 상속 개시 시점으로 다시 소급해가지고 돌아가버려요. 그러면 이런 법정 상속 지분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국가는 법정 상속 지분이다 해가지고 배우자가 30억 최대한으로 공제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우자가 30억을 받는 게 아니라 3억을 받았더라. 합의 분할을 해가지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 넣어서 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납세자들한테. 그러니까 속은 건 속아버리니까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 분할에 의한 등기, 협의 분할에 의한 등기여야 돼요. 등기 원인이 그냥 상속에 의한 경우 이거는 법정 상속 지분이에요. 그리고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게 꼭 필요한다 이거. 이렇게 해야만이, 이 등기 원인으로 해야만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인정해준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당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10년 이내에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에서 차감을 해버려요. 차감을 해버리니까 상속 재산 가액에다가 플러스 상속인들 사전 증여 재산에다가 증여 재산, 그 다음에 유증 받은 거 이거를 뺀 나머지 가격에다가 배우자 상속 지분을 곱해가지고 이 금액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10년 이내, 10년 이내 증여 받은 과세 표준 사전 증여 받은 과세 표준을 빼줘요. 이게 재산 가액이 아닙니다. 재산 가액이 아니고 이게 2002년, 2002년 이전에는 재산 가액이라 했는데 이게 배우자 증여 공제가 5억 부분을 혼동이 있다 해가지고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빼주냐 이거죠. 왜 빼줘야 되느냐. 민법, 민법 1008조에 보면 특별 수익자라고 있어요. 특별 수익자. 이런 식으로 사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 중에서 사전 증여를 받으면 특별 수익자 이분들의 상속분은요. 그만큼 구체적인 상속분은 줄여라 이거예요. 줄여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분이 상속 지분이 줄어들어 버리면 그만큼 그에 비례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 받은 과세 표준을 빼줘 차감을 해주는 거는 당연하다 공식이. 이것이 이제 합헌이다 합헌이냐 아냐 유연이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었는데 이건 합헌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속세 가세가액이 막 35억 아니 상속세가 35억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35억 막 이렇게 9억 막 이런 두 분이서 이렇게 헌법 소원을 걸었는데 이게 합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89억 상속세 과세 과표를 89억을 했는데 조사 결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129억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세 표준은 89억이고 129억이면 이게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배우자 증여 공제를 다 이분은 30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전 증여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속 재산에다가 가산을 하고 배우자 증여 차감 받죠. 배우자 상속 공제에서 차감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해버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 이제 상속 재산으로 가산해야 될 부분들을 가산을 안 해가지고 또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속세 신고가 이렇게 보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요 그렇게 알아서 안 해줘요. 왜냐하면 예금 거래도 많고 이렇게 액수도 많은 분들은 재산 정리를 깨끗하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간결하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항시 상속세로 고통을 받아라요. 돈을 줘도 돈을 받아도 고통을 받는다. 돈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모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국가한테 절차를 다 거치고 도장 찍어야만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넘어가니까 고통이죠. 그게 한 푼이라도 국가가 더 가지고 가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신고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당신이 신고한 거를 누구한테 또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귀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최고의 회장들 이런 분들 자산가들은 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상속인들도 항시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돈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보십시오. 이 경우는 35억 신고를 했는데 이게 67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더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32억을 더 내야 되잖아요. 가산세만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기본이 뭐 한 10억 정도는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돈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항시 체크, 비교해서 체크하는 그게 돈이다. 절세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